김홍도는 서민들의 소박한 일상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풍속화가입니다. 그리고 또 양반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데 있어서는 거침이 없었던 풍자의 대가이기도 하지요. 그런데 이 김홍도 화백이 항상 그런 그림만 그린 것은 아닙니다. 우아하게 말 위에서 꾀꼬리 소리의 마음을 뺏긴 양반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. 지난 2월 보물로 지정된 말 위에서 꾀꼬리 소리를 듣는 그림 김홍도 화백의 마상청행도입니다. 때는 바야흐로 이른 봄날 한 선비가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. 먼저 말을 좀 자세히 볼게요. 자세가 좀 어정쩡하죠? 앞다리는 우뚝, 뒷다리는 멈칫. 주인이 막 고삐를 당긴 겁니다. 말을 세우고 어딘가 바라보고 있는 이 남자. 표정 보세요. 상당히 놀란 것 같죠? 옆에 아이도 보십시오. 무언가에 홀린 표정입니다. 두 사람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 봤더니 아하! 이게 뭡니까? 주세요. 아! 꾀꼬리입니다. 꾀꼬리가 삐삐오꼬삐오 이렇게 울어요. 말을 타고 산길을 가던 선비가 호련히 들려오는 꾀꼬리 한 쌍의 소리에 이끌려서 말을 멈추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. 그런데 이 선비가 누구일까요? 바로 김홍도 자신입니다. 그리고 그의 이 오묘한 표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이 그림은 김홍도 화백이 자신의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린 단원도입니다. 큰 부채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서 흐뭇하게 감상하는 사람 옆에서 고고하게 검은고를 켜고 있는 이 남자 바로 김홍도입니다. 양반의 모습이죠. 그리고 또 이 그림 하인과 안악들을 거느리고 매 사냥에 나선 귀인의 모습 보십시오. 마을 위에서 도포를 입고 사냥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호사로운 양반 바로 김홍도입니다. 좀 이상하지 않아요, 여러분?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의 삶을 해왁과 재치로 풀어낸 최고의 풍속화과 양반들의 허세 특권을 절묘하게 꼬집어내던 풍자의 대가 김홍도 화백의 그림 같지가 안 씁니다. 기재 미 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